무한군이 삼양읍에 속한 남학신도시를 떼어내 의부로 승격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기존 삼양원주민과 생활권이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내년 입주가 시작되는 오룡지구도 문제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소재지인 삼양읍은 원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남학리의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도시 행정과 농촌 행정이 혼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학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삼양읍사무소를 다니는 데 불편을 느끼고 읍사무소의 행정 수요도 복잡하고 넘쳐나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온 주민과 이주해온 주민 간의 보이지 않는 이질감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한군이 남학리를 삼양읍에서 분리해 읍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남학읍 승격 승인을 6개월 넘게 보류하고 있습니다. 통상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는데 리에서 바로 읍으로 승격되는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년 말 현재 우리 남학 인구가 3만 3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1단계 택지 조성이 끝나가는 오령지구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남창천을 사이에 두고 남학과 같은 생활권이지만 오령지구는 행정구역이 일로읍에 속합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오령지구의 계획 인구는 2만 5천여 명. 민원을 보려면 차로 10분 거리인 일로읍 사무소와 남학신도시 개발사업소 등을 오가야 하는 등 지금의 남학신도시 전체를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군은 남학읍으로 승격되면 오령지구를 일로읍에서 떼어내 합칠 보관이지만 남학읍 승격이 차질을 빚고 있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들 이해관계도 상충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